오케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100VP 바로 슛 자 오딘, 팬텀, 저지, 프렌지, 칼까지 다 사주고 오 이거 포세이큰 색도 있네 포세이큰 색깔 와 이거는 처음 본다 이 색깔 뭐야? 워? 야 이 색깔 뭐야 원래 보석이 이 색 빨간 색깔이 아니었는데 님들 어 이 색깔인데? 어 아닌가? 어? 아니네? 아 이 색깔만 달라진 거구나 그러면 포세이큰 색깔하고 야 예쁘다 사육장관상 테스트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씨 기대된다 바로 팬텀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팬텀 팬텀 슛 오? 자 팬텀 자 일단 드는 모션은 그냥 기본이고요 들 때 쏘버린 특유의 그 쨍 하는 거 자 한 번 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총 쏘는 소리는 그 쏘버린 특유의 쏠때 장장거리는 그 소리 그 소리가 좀 팬텀에 좀 잘 묻어난 느낌 일단 전체적으로 좀 가벼운 느낌이고 쏘버린의 느낌이 좀 물씬 나는 자세히 보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무슨 뭐 천상 소리 같은 그런 느낌 자 우클릭 어 쏘버린 일반 쏘버린이랑 똑같네요 이거는 자 팬텀 재장전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쏘버린이 장전할 때 이게 또 맛이지 장전하고 탄창을 넣을 때 이제 불빛 들어오면서 요 느낌 그리고 소리도 쏘버린 느낌 나면서 음 요 느낌 뭐 팬텀은 뭐 무난무난한 것 같은데 1티어까지는 아닌 것 같고 쏘버린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1티어가 될 수 있겠지만 2티어에서 2.5티어? 예 그 정도 자 두 번째 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칼 기대되는데 슛 오오 드는 모션 뭐야 뭐야 però 뭐임 이런 모션 있었나 원래? 드는거? 와 rgx 검하고 살짝 비슷한 느낌이네 Click rgx 검은 이렇게안들지않나? 이렇게 들잖아 징 이렇게 들잖아 오소리 이게 좌클릭 이게 좌클릭 쏘버린 손이 잘 묻어나면서 우클릭 아 모션은 RGX나 오버드라이브와 좀 비슷한 느낌 비슷한 느낌에는 똑같네요 모션은 근데 드는 모션이 달라요 다음거 프렌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렌즈 슛 오 멋있어 멋있어 날개 달린거 뭐야 오 일단 좀 잘 꽂히는 사운드에요 뭔가 프렌즈하고 쏘버린하고 뭔가 소리가 상성이거든 뭔가 근데 그거를 좀 어떻게든 좀 융화시킨 느낌이네 뭔가 쏘버린은 붕 뜨는 소리인데 프렌즈는 살짝 뭔가 이런 좀 꽂히는 사운드다 보니까 자 프렌즈 재장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렌즈 어 뭐야 원래 프렌즈 재장전이 이렇게 빨랐나 프렌즈 재장전이 엄청 빠르구나 그냥 뭐 기본 재장전 느낌 근데 소리가 좀 추가된 프렌즈 2.5티어에서 2티어 자 저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지 오 포세이크 느낌 야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에 이렇게 여기 총 옆에 보면은 이게 이렇게 이렇게 솟아있네 이게 뭐가 그 줌하는 데가 멋있는데 이거 오 와 저지 지려 저지 지려 와 이거 저지 이거 한방 맞으면 간다 이거 존나 세다 아니 저지 저지 맛있어요 오 쏘버린 특유의 장전한 다음에 반짝거리면서 소리나오는 반짝거리면서 소리나오는 와 진짜 저지 이거는 진짜 1티어급인데 어 저지는 진짜 소리가 진짜 좋네 자 오딘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흰색깔 뭐야 와 흰색깔 좀 영롱하다 살짝 외계인 같은 느낌 카르마 같은 느낌 나는데 hosting 자세히 보기 와 쏘버린 특유의 그 왱왱 소리 이게 뭐 그냥 오딘인데 쏘버린 섞인 느낌 어 제 장전 이거 색깔 자체가 흰색깔 괜찮네요 다른 팬텀이나 칼 이런 것들에서 흰색깔 쓰실 분들 쓰셔도 되겠다 이거 예쁘다 5d는 뭐 한 2.5티어 해서 2티어? 이제는 킬소리와 마무리 모션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버린 킬 사운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냥 기본 쏘버린과 다를거 없는 어? 에이스는 좀 다른가? 6킬 뭐 오버킬 사운드는 없습니다 일단 쏘버린은 킬소리가 좀 맛있네 마무리 모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마무리 모션 어? 달라진거 없고 자 이번에는 빨간색 마무리 모션 어? 어 뭐야? 와 여기서부터 포세이크로 바뀐다 우와 뭐야 이거 포세이크로 2.0인데? 뭐임? 이거는 그냥 포세이크로 인가? 와? 뭐야 이거 뭐임? 와? 뭐야 와 다르네 그러니까 이 어둠의 색깔 팬텀과 저지 이 어둠의 색깔들은 포세이크니 나오고 아 이 밝은 컨셉의 색깔들은 대마시아 같은 느낌이 나오고 아 확인했어요 아 요런 스타일 오 이거 조금 재밌네 아 칼로 주면 그냥 칼이네 아이씨 아쉽고 이번 쏘버린 안에서 두 개의 스킨을 맛볼 수 있는 포세이크니과 쏘버린을 어 이거 좀 흥미롭습니다 일단은 이제 랭크 게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맛있네 가자 자아 자 신스킨 프렌즈 슛 프렌즈에 자극제 능고 러쉬 오 개빨라 총 쏘는거 쇼샤와 쇼샤 에이펑기 에이펑기 잡아주고 어어어어 언니 오 칼 칼 왜이렇게 맛있냐 프렌즈 한번 더 웨이웨이 돈다이 돈다이 오 마이 팍 하우 야모 웨이웨이웨이 웨이까이즈 웨이까이즈 기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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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아웃사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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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꺼 그냥 꺼 삐꺼 나이스 오 맛있는데 아까 사격장에서 쏠 때랑 좀 느낌이 다른데 아 나는 신스킨이 나와서 한번씩 쓰면은 그냥 다 맛있는 것 같아 어떤 느낌이든 안되겠다 이럴때 저지를 들어줘야지 뒤졌다 어 오기만 해 램프 죽는거야 송처스 에이쇼에이쇼에이쇼에이쇼 오른쪽 오른쪽 잡아 왈쇼 나이스 램프 처지다 이자식아 들어오면 죽는거야 아냐 램프 없어 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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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램프 램프 잡았다 램프 잡았다 나이스 야 제트 이걸 따라오네 궁극기 받고 그냥 죽어버리자 뭐하세요 제트님 들어왔어 램프 잡았다 녀석 램프 잡았다 이제 에 chemicals 램프 잡았다 나이스 램프 잡았다 나이스 램프 잡았다 깔끔하게 익혀주면서